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로얄 형님들 반갑습니다. 부용입니다. 오늘 천점 컨텐츠 드디어 준비했는데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00킬 7점이기 때문에 천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투 좀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저의 덱은 이렇게 좀 구성을 했어요. 평균 낼릴 수 비용이 4.3으로 낮은 편은 아니죠. 높은 편이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레나 4까지 올라왔어요. 어? 어? 제가 좀 쓸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베이비, 우리 베이비 드래곤 출동시키고 두 개까지만 뽑고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머스킷 출제하고 아레나 4까지 하고 아레나 중이에요? 아? 딱 제 위치네요.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 딱 이때쯤에 해골군지 딱 깔아가지고 접근 차라나는 클랍드 화살 날릴 수리 화살 날릴 것 같은데? 모으고 있는 것 같고 옆에 좀 기다렸다가 우리 골렘 한 마리 갑시다. 골렘. 한 마리가 맞는 건가? 골렘. 골렘 한 마리 해주고 뭐 티를 안 들어가죠? 출동. 뒤에서 창고 골렘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런 식으로 나름 만족하구요. 어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클랜 있어요. 아레나 8. 바로 프린스 해가지고 정식적게 만들어버리기. 아. 그쵸. 아. 제가 좀 낮아서 그래요. 제가 낮아가지고 매칭되는 것도 아마 굉장히 낮은 분들로 매칭되지 않나? 바로 마녀 뽑아가지고 오케이. 아니요. 바로 뽑아가지고 정식적게. 조금 모을게요. 뭐 급하게 아직 뽑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 템 보시고 베이비 드래곤 뽑아가지고 방어해주고 아. 체력 1도 달 수 없지. 제 기지가 1도 체력 다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또 골렘 하나 가자. 와. 마스터. 야. 대단한데요. 골렘 바로 뽑아주고 프린스 오늘은 브롤 스타 집스 참 조금 오늘은 안 하고 내일 좀 돌아올 예정이에요. 바로 마녀. 이거 개꿀인데 이거? 개꿀이죠. 나이스 플레이. 과연 천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 점수는 풍기합니다. 천점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와. 천점을 달성했고요. 클렌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끈한 친구들이라고 민종님께서 만드신 클랩이 있어요. 클렌이라 그럴까요? 그쪽에 좀 가입을 했고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진하게, 진득하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천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응원해주는 이 상황 이 무대에서 달성해봤고요. 진짜 빠르게 한번 올려볼게요.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더욱더 초반 멘트처럼 분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업그레이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일 도하 지 Country 그러나 댓글